아이고 조심해 오늘 엄마랑 가가지고 같이 한대서 엄마는 사인해주고 루다는 그 도장 찍어주면 돼 그거 루파 이모 삼촌들 엄마 알았지? 무서워 또가 응 용기 내볼거야 뭐가 무서워? 음..사람들 사람들이 무서워? 아니 아니 루파님들 루파님들 무서워? 아니 근데 뭐가 무서워? 아니 아니 못아가 그래 처음 만나니까 응 그럼 가지 말까 우리? 아니 근데 용기 내보고 싶은데 아빠 하다가 안을거야 알았어 용기 내면 되지 그럼 용기 내서 루파님들이 갖고 오는 책에다가 루다가 도장을 콩 찍어줘 알았지? 응 이렇게 많이 갖고 가 인형이랑 뭐 쇼핑백기도 가져가? 응 지금 민정이는 먼저 메이크업 받으러 샵에 가가지고 광화문 교보문구에서 같이 만날거에요 거기서 만날거야 그리고 루다랑 저랑만 갑니다 그쵸? 아이도 무서워요? 만나는 거? 뭐? 만나는 거 무서워 루파님들 아니 안 무섭지 아빠 응 근데 사람들이 나 이거 입고 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루파님들이 뭐라고 할까? 루다 그 검은색 오늘 가죽 패션? 응 우와 정말 예쁘다 멋있다 루다야 이럴 거 같은데? 안 그럴 거 같은데 내 생각엔 아니야 그럴 거야 아빠 생각엔 그럴 거 같아 아이 루다 얍 메이크업 받고 나와서는 쑥스러워가지고 못 찍고 지금 지하 주차장에서 루다랑 남편 기다리고 있어요 곧 도착한다고 해가지고 와 루파님들 만날까봐 괜히 혼자 쑥스러워서 계단으로 내려와가지고 기다립니다 근데 한 분 만났네요 긴장돼 공식적으로 만나는 게 오늘 처음이어가지고 으 이따 뵙겠습니다 아 150분부터 사람들 둘 서기 시작할 거야 아 이상해 기분이 이상하네 책을 내셨다면서요? 네 어쩌다 보니 일기를 미리 썼는데 그게 책이 됐네요 너 엄마가 책 썼대 동화책 같은 느낌이지 어떻게 보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루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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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가면 첫 도장이네요 어 루다 이거 꽝꽝 찍어보자 이렇게 하고 꾹 눌러 이렇게 꾹 떼면 돼 이렇게 꾹 됐지? 이렇게 하면 돼 어때? 자 이제 1분 남았어요 사인회 시작까지 이제 가야지 가자 커피되세요 커피되세요? 어 엄청 긴장하네 긴장되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떡해 루다 긴장 이리 와 루다야 어떡해 이리 와 가운데 올래 생각보다 담당한데 가빈아 우리 예전에 만났었잖아 그치 가빈이가 열대고리 만들기도 좋떠다나요 뛰고 있어 알았어 나 긴장된단 말이야 아빠도 긴장되고 엄마도 긴장돼 어떡해 어 안녕하세요 가빈이 엄마 가빈이 아니야 고마워 이것 좀 봐봐 좋겠다 가빈아 고마워 가빈아한테도 우리 젤리 줄까? 응 젤 가빈아 너 젤 좋아하지 이거 선물 줄게 집에 가져가도 엄마 아빠다 나눠 먹어 덥다 많은 할머니 같다 루다 이모 봐봐 하나 둘 셋 어떡해 너 눈물 날 것 같아 너 눈물 날 것 같아 너 왜 그래 아이 죄송합니다 울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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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아 어떡해 나 가방 우와 감사합니다 천천히 해 손 떠는 거 봐 눈물 나서 자 됐다 어 저거 내 얼굴 열대고리 아니야? 어떤 거? 어 맞아 이게 누나 얼굴 열대고리야 하나 둘 셋 됐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뭐야 감사합니다 해몽핑이다 이거 이거 수아 목걸이랑 팔찌 만들어줘 이거 아 수아 어? 수아 아치 돼요? 수아 아치 돼요? 수아 아치 돼요? 수아 아치 돼요? 네 어디집 친구 수아 친구 아치나봐 어 왜냐면 영상 보시고 아시는거야 아 아 어우 정신이 없어 진짜 많이 받아? 안돼요 왜 울지마요 울지마요 안돼 울지마세요 왜요 왜 우세요? 안돼 나도 터져 울지마요 왜 이렇게 오늘 선물 많이 받아? 루다를 볼 난리가 없으니까 이와 옹기님에 루다를 너무 좋아하셔서 선물 주시는거야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제가 만든거 만드신거래 이모가 루다야 이거 감사합니다 우와 이거를 실력자시다 우와 와 아 그거 자기꺼야? 몰라 루다 건지 내 건지 모르겠어 비장 내꺼야 감사합니다 우와 이거 풍선 내꺼 대왕하트 들어오네 대왕하트네 자 우리 루다 도장 찍자 응 자 됐다 감사합니다 비조작 루다 젤리 감사합니다 젤리 우와 젤리 엄청 많다 잠깐만 나 부자 된던데 부자 됐어? 맞아 안녕하세요 나 긴장돼 긴장돼 아빠도 긴장돼 엄마도 긴장돼 다 긴장했어 여기 있는 분들도 긴장됐고 그치 다 긴장했지 응 멋있는 삼촌 왔다 그치 이번에 너무 행복하게 덜 갔으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삼촌팬은 잘 없네 그치? 랭 쑥스러워? 헤헤 광주에서 오셨다는 분이구나 아 광주에서 오셨다는 분이구나 아빠랑 핫하자 내가 이거 먼저 찍을거야 어 먼저 찍을거야 어 알았어 알았어 자신감 붙었네 이제 이모야 긴장했어 마지막 마지막 사인 왜 마지막 사인이지? 어 이제 다 하셨어 루다야 루다야 아직 가지 말고 아직 가지 말고 감사합니다 인사하자 감사합니다 자기도 한마디에 자기 때문에 모인거잖아 나 때문에 모인게 아니라 루다 때문에 모이신거 같은데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지 않을게요 한 분 한 분 이제 저기 가야지 우리 사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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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마워 아이고 감사합니다 책 홍보 한번 하세요 책 어떤 책인지도 한번 홍보 한번 본인 책이니까 본인 홍보 악광고 그저 꾸준히 인스타그램에 루다에 대한 하루하루를 썼을 뿐인데 이렇게 책으로 나왔습니다 햇살보다 더 눈부시게 웃어줘 네 알겠습니다 루다랑 어울리는 색깔이죠 네 거기까지 길면 안 봐 사람들이 이거 진짜 아이디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도장 이거 가져가도 되는 건가요? 아 사인회 또 있으니까 아 제가 커뮤니티에도 올려놨지만 다음 주 26일 교보문고 강남점에서 2시에 또 사인회가 2차 사인회가 있습니다 또 있나요? 사인회가? 아직은 계획은 잡혀있지 않은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많이 서점에다가 문의도 하시고 구매도 해주셔야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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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인회가 또 연결되고 여러분과의 만남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지방도 가요? 어 그럼요 지방에서도 작은 서점이든 큰 서점이든 문의를 많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루다가 생각보다 너무 잘해가지고 또 하도 잘 할 것 같아요 네 리아꺼 할라 죽고 하리야? 리아꺼 고마워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마워 아 끝났네요 고생했어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힘들지만 기뻤던 순간이었죠 어 맞아 근데 아까 우시려고 하더라고요 왜 우시려고 한 거예요 도대체 되게 여러가지 마음이었어 그동안 우리를 아껴주신 분들이 응원해주시고 그냥 조건 없이 좋아해주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을 실제로 만났고 되게 많이 모여 계셨잖아 처음에 그니까 되게 벅차고 감사하고 막 되게 별의별 마음에 다 들었어 약간 게릴라 콘서트였을 때 그런 느낌인가 다음 주에 또 강남 교보문구점이잖아 그치? 네 맞아요 그때는 선물을 안 사오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한 마음은 알겠는데 그치? 그니까 선물보다는 편지 한 장 마음에 담긴 편지 그거가 너무 좋아요 루팡님들 이모 삼촌들 만난 거 좋았어? 어? 재밌었다 재밌었어? 선물 엄청 많이 받았잖아 좀 돌려줄까?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아니 루다 배고프지? 어 밥 먹으러 가자 고생했어 루다 네 할머니도 고생했어요 할머니 고생 안 했어 할머니 루다가 고생했어 에이 왜 그 아빠야 어? 언니 이듬이 뭐야 같이 놀자 어? 이렇게 넣어주고? 이렇게 한다는 뜻이야? 어 어 아 그렇구나 응 언니 왜 이렇게 날아다? 왜? 언니 잠깐만 타시든 나는 이게 치타킹이라도 버틸지가 없어 그래? 응 저기 미끄러니 좋아 좋아 밥 먹을 생각 안 하고 조각구석에서 언니들이랑 놀고 있는 거야 안녕 밥 먹자 밥 먹자 네 아이 착해라 아니야 안 신고 손해 안녕 리아 빠빠 리아 어딨어 안녕 고생했어요 잘가요 갈게요 잘가요 고생했어 그래 고생했어 오늘 빨리 가자 고생했어요 왜? 흘려 지금 그치? 아빠 굿나잉? 코는 왜 쑤셔? 더럽게 코 쑤시면서 코 뜸 공이 잘해?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어 근데 아까 전에 도장 찍을 때 눈물 날 것 같았어 왜? 아 사람들이 막 다가오고 선물도 주니까 보아서? 응 오 그랬구나 근데 눈물을 안 흘렸는데? 눈물 안 난 것 뿐이야 눈물 안 난 것 뿐이야 눈물 안 난 것 뿐이야? 응 그렇구나 잘 자요 고생했어요 네 네 재고 나왔나요? 네 어땠어? 가기 전이 긴장됐고 시작하고 나서도 떨렸고 설렜고 눈물도 났고 흐흐흐 난 유튜브 하기 잘했다 이 생각이 쓰더라고 우리가 언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사랑을 받겠어 관심과 그동안 막 팬미팅 해달라고 막 하셨잖아 응 근데 하지 않았잖아 우리가 그 몇 년 동안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출간 개념 사인회지만 팬미팅 같은 자리인 거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한 분 한 분 만나고 얘기하고 잠깐이나마 응 그럴 수 있어서 좋더라고 그리고 이제 워낙 옛날부터 예뻐해 주시고 소통한 뭐 구독자님 인스타로 팔로우 하셔가지고 소통하셨던 분들 다 익숙한 거야 그 닉네임 같은 게 그렇지 그런 분들을 뵈가지고 실제로 뵈서 좋았어 사실 나는 좀 많이 걱정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잘 끝나서 다행이야 저희는 타면서 만나게 안녕 또 급하게 마무리해 맨날 진짜 이렇게 하고 그래? 응 어머 어떡해 진짜 너무 귀여워 죄송한데 여기 통로는 막지 말아주세요 오빠 아시고요 아침에 앉아오세요 그렇게 했을때 해가 하고 싶었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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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고 싶었어 오빠 아시세요? 하하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! 뭐야 이거? 이거 편지고 루다 이거 이따가 쓰다봐 알았지? 감사합니다 편지는 엄마 아빠도 읽어줄게 루다야 이모도 하트 한 번 해주면 안 돼? 이모랑도? 아! 너무 많았다! 한 번 주는 거야? 고마워 한 번 주는 거야? 이거 못 할 건데 아! 끝까지 다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